광주 지역 여성권익시설에 마스크 6천 장이 전달됐습니다. 광주시는 여성권익시설 가운데 보호시설은 폭력 피해자가 외부 출입이 쉽지 않은 만큼 마스크를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스크 6천 장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. 현재 여성권익시설은 광주 지역에 30여 곳이 있으며 가정폭력이나 성폭력, 성매매 피해를 입은 여성들에게 상담과 법률 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